이 감독 이 감독 이 감독 내려가야지 오늘 촬영 펑크 낼거야 나와 얼른 이 감독 이 감독 이 감독 진짜 배지도 않은 애 떨어질 뻔했네 실은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3년 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저도 아닌가 어 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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